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미래의 통합당 장원봉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얘기인데요 오늘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 그동안의 어떤 당과 관련된 행적이잖아요 2012년에 민주통합당 입당 그리고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탈당 후 국민의당 입당 그리고 2019년에는 바른미래당이 나오는데 탈당 후 신당 장당 그리고 2020년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류 그리고 지난 18일 국민의힘 탈당 그리고 지금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게다가요 지난해 말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뭔가를 같이 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냐면 아이들이 가감없이 여러분의 말씀도 듣고 싶고 제 생각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정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함 어떤 얘기를 했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완전히 다른 정말 모순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신뢰를 잇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 오늘 뭐 입장을 어제부터 입장을 냈는데 지금 이 국민의 민주당으로 돌아가 복당하는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제안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다 이렇게 입장도 나왔는데 김성환 평론가 이온중 전 의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마 당내에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당을 많이 옮겨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사실 국민들 앞에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이잖아요 이온중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 이른바 이재명 당이 됐다고 하는 비판들을 여권에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그래서 당에 사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됐다 일종의 생태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자꾸 받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품이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로서는 의미가 있겠다 품이 넓어져서 이온중 전 의원을 받아들인다 좀 더 당을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의 외연 확장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선거 앞두고 선거 전략상으로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라고 보는 점은 이렇게 탈당 전력이 있고 쭉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과거에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왔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계속 선거에서 페널티를 받은 후보들이 꽤 많아요 앞서서 그럼 그 의원들은 페널티를 계속 주고 불이익을 받게 하면서 이온중 의원은 우리가 모셔왔으니까 마치 전략공천 주듯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당내 불만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이 넓어질 거면 과거에 국민의힘으로 갔다 오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갔다 온 그런 후보들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같이 사면해라 그래서 그 수평을 그대로 맞춰주고 난 다음에 외원도 같이 넓혀줘야 그래야 당내 반발도 줄이면서 당의 외원 확장하는 모습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준 전 의원관에서 야당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는 모습 그런 걸 기억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그 모습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야당의 입장입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결코 지금의 이 정권의 전행은 지난 정권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윤군영 의원님 과거에 문재인 정부 맹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복당 제안을 한 건데 어디 이유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선거는 운동장을 넓게 쓰는 쪽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밖에 대답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넓게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시는 이현주 의원을 모셔오므로 해서 민주당이 가진 운동장을 넓혀보자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넓히다가 이게 당내 반란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이게 운동장을 넓힐 때 하나 경계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넓게 뻗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리니까요 뿌리가 그만큼 깊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운동장을 넓게 쓰고 외연을 확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을 제대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이현주 의원을 모셔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어수선할 때 우리가 외연을 좀 확장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연 확장의 지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뿌리를 깊게 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운동장만 너무 넓게 쓸 게 아니라 나무의 뿌리를 더욱더 탄탄하게 하고 가지가 제대로 뻗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것은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면 반면에 뿌리를 깊게 하는 흐름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거 윤주진 대표께 마지막으로 이현주 의원 좀 평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보면서 말을 아끼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이분이 한때 또 한 보수 여전사 이렇게 막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 다시 민주당 갈 명분이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어서 이현주 의원을 다시 영입했다 그런 건 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지금 이현주 의원이 가는 건 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여러 당을 다녀와서 보셨잖아요 민주당만큼 따뜻한 곳이 없었다는 생각도 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최용주 의원님은 최근에 국민의힘에 계셨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쉽습니다 한 정치인의 소신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또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아쉽고요 민주당이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온 양대축이 하나인데 정말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게끔 민주적으로 하던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시끄러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national health and justice 어투데이 정치팀 영상